관리 및 사용 팁 멀티클린 기능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범랑접시 청소 시 식초나 구연산을 활용하여 불릴 경우 산성 성분에 의해 범랑접시의 코팅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조리실 청소 시 조리 직후 청소를 권장해 드리며 기름이 조리실에 고착이 되고 나서는 청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 시 인체에 무해한 스테인리스 전용 세정제를 활용하여 부드러운 수세미나 키친타올로 닦으면 쉽게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석쇠 청소 시 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석쇠발이 분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구의 전용 펜이 청소 시 거친 수세미로 문지르거나 강한 힘을 가하면 코팅이 벗겨지거나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는 구의 전용 펜에 표시된 식소다 홈 두 군데에 식소다를 1 작은술씩 놓아주면 비린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이 연결된 콘센트에 다른 전열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지 마세요. 동시에 동작시킬 경우 콘센트 용량 초과로 차단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설명서에 QR을 스캔하면 LG전자 서비스 홈페이지로 연결되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R이 아니더라도 앱스토어의 lge.com 앱을 통해 제품을 검색하면 사용설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LG띵큐 앱을 통해 제품을 원격 제어, 스마트 진단, 설정이 가능하며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편리한 LG광파어분과 함께 무엇이든 요리해보세요!